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그럼 너네가 해 김이따찌가 야떼? 응 오케이 아 그럼 너네가 해 나 안해도 돼 아니 조별과제에서 어? 할일이 두개고 팀원이 세명이면 두명만 일하면 되는거 아니야? 그럼 난 가만히 있는게 맞는거지 응 응 응 응 응 응 할일이 세개였으면 나까지 했지 근데 할일이 두개밖에 없는걸 응 응 응 라멘 먹으러 가자 라면 맛있겠다 소금라멘 소금라멘 누가 봐도 소금라멘 나래가 밑에 멋있어 소금라멘인데 하지만 나는 미소라멘을 좋아하죠 먹구와 미소라멘가 스키 소금라멘 내 취향 아니란 말야 아니 잘먹었습니다 고수수삼아 아 다음에 디저트 어디로 먹으러 갈지 한번 볼까 어? 내 취향이 어딨지 이제 시작할지 한번 볼까 음 음 한입만 먹게 해줄게 우와 히토구치? 히토구치 나라 이치고다네 한입이라면 딸기지 다 당연한거 아니야? 에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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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 엑 에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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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비켜줘야되는 상황이야? 옆에 자리 많았는데 아 누가 꾸루루룩했어 누구야 누가 지금 방구 꼈어 엘리베이터에서 방구 끼면 어떻게 해 어 에이 그 음 흑 흑 흑 하 하 아 흑 아 Q 과정에 서 있는데 자기야 우리 오늘 점심은 치즈 돈까스가 좋겠어 중요한 얘기니까 귀 썩 멀러야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버튼을 오늘의 열내 건강검진 행사가 있어요 소변검사부터 하실거에요 여기에 채워오세요 아 또 내가 건강하다는걸 보여줘야지 제가 건강한건을 봐주기 때문에 좀 좀 많이 싼다는 티를 내야지 전립선 건강합니다 문제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야경을 보러왔습니다 와 이 차는 왜 있겨 아우우우와 아니 차안에서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를 아 원래 집에선 엄마한테 잘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가아산이 가아산가 이치방데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세가 보겠지 응, 앤, 난 닿게 이에! 히히힛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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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! 아니, 이사람 저기요! 지금 횡단부, 아! 췄어? 나 운동 못한단 말이지 아! commentary 운동 네가Что 됐어 호잇! 호잇! 앗! aux!! 그렇게 간호는 결혼을 못했다고 한다 너는 짧아서 못 먹는구나 기미와 마다 지사가 내 끼나야네 먹고 왔다 메르케다 메르케다